우리 샤넬 처음으로 미용하러 왔어요.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요. 저희 특별한 곳에 가기 위해 그루머한테 샤넬을 맡기고 그래도 아저씨 기분 좋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남편보다 누나인데 늘 스타일리시 하십니다. 짬내서 살짝 제 화장품 캐비넷 한번 보실래요? 맛도 분위기도 위치도 좋아서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곳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리네요. 2024년 새해 독감과 불면증에 시달리던 새벽 한국에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절실하게 휴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론토사는 마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샤넬도 저도 특별한 외출을 하는 모습을 담았어요. 이제 컸네. 컸어.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들 엄마 혼자 한국 갔다 와도 되지? 너희들 학교 잘 갔다 와. 알았지? 아빠 말 잘 듣고 학교 갔다 오고 있어. 3주, 3주, 3주 갔다 올게. 알았지? 알았어? 네. 지금 내가 잊을게. 웃어봐. BTS V 집 앞 샤와르마 가게에 왔습니다. 웬만한 샌드위치보다 저는 샤와르마 랩이 더 맛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영향으로 중동음식이 익숙해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른 서양 음식보다는 중동음식이 훨씬 영양가 있고 건강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점심을 혼자 이렇게 해결합니다. 우리 샤넬 처음으로 미용하러 왔어요. 저 또한 이런 곳은 처음 오네요. 오늘 중요한 날이거든요. 저희 특별한 곳에 가기 위해 그루머한테 샤넬을 맡기고 도너츠 한가득 샀습니다. 이제 샤넬 픽업하러 갈까요? 헬로우 샤넬 샤넬 너무 늦게 가는 감이 있네요 그래도 아저씨 기분 좋을 거라 믿습니다 평점 5개 별 중에 맨날 2개만 날리는 아저씨 가끔 기분 좋으면 3개 주는데 나의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생각이 나는 시부모님 연로하신 시부모님께 제가 얼마나 그리고 언제까지 잘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오늘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니까 일단 제 마음이 편안해졌거든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는 분도 계시죠? 우리 저의 시누이를 소개합니다 같이 시댁 근처 쇼핑몰 왔어요 저희 남편보다 누나인데 늘 스타일리시 하십니다 저희 시누는 시어머니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에게는 엄마 같은 존재며 또 큰언니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오해를 만들어서 정말 오랜만에 봤지만 캐나다에 와서 남편 다음으로 시누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 쇼핑몰도 간만에 오니까 새로운 상점들이 생겼네요 턴키쉬 딜라이트 그리고 바클라바를 파는 펜시한 턴키쉬 디저트 가게입니다 영상을 오늘 끝까지 봐주세요 그러면 캐치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중동 음식의 향연일 거예요 네 오늘 밖에 눈이 오는데 친구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나가요 짜내서 살짝 제 화장품 캐비넷 한번 보실래요 별거 없지만 화장실 캐비넷 정리를 잘 안했지만 그래도 해도 또 이렇게 돼 볼게요 기초는 라치엘을 씁니다 저 라치엘 거의 다 써서 또 쓸 거예요 괜찮은 거는 계속 써야 돼요 옷장이나 화장품 공개해달라는 댓글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 캐비넷 아저씨가 만들어 준 거예요 선크림 이거 좋아 이거 냄새가 좋아 이 냄새가 너무 좋아 그리고 요번에 요번에 새로 파운데이션을 바꿨어요 그리고 기초는 한번 광고했던 화장품 계속 쓸 건데 다른 색조나 다른 광고 어디 안 들어오나요 네 토모코와 욕비를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을 토모코에게 소개해 주려고요 예전 영상에서 가족들끼리 외식했던 곳이에요 가끔씩 오는 레바니즈 레스토랑입니다 맛도 분위기도 위치도 좋아서 지인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곳이에요 코리아 월 자펜 러브 디스 라이스 라이스나 아니면 프렌치프라이 둘 중인데 나는 항상 라이스 진짜 이렇게 만들어야 돼 저 오늘 의도치 않게 중동 음식 너무 홍보하는데요 초콜릿 가자 아 너무 잘 먹었다 배불러 이제 집으로 갈 시간입니다. 저 이번에 한국 혼자 가는데 애들도 그렇지만 샤넬 보고싶어서 어쩌죠? 집 앞 빈티지숍에 왔어요. 저 가끔씩 빈티지 쇼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특히 드레스요. 오늘 영상에서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리네요. 어디서 볼 수 없는 유니크한 드레스를 좋아하는데 입고 갈 때가 있어야죠. 아 한국 가네요 참. 너무 설렙니다. 저의 똑같은 일상 봐주시는 분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아 알아. 지도로스 켈디. 지도로스 켈디. 지도로스 미코닉. 지도로스 미코닉? What are you making? 지도로스 켈디는 아아 past. 저 인치해? 어? 구프세? 미뽀? 미뽀? 하프 바잔 하프 바잔 내가 아는 이란 말은 다 쓰고 있어 샤드람 how much you love me? 별 다섯 개 받는 그날까지 구독 구독